자, 방수는 뭐 한 방에 다 걸겠지. 정하겠습니다. 우와! 우와! 이게 뭐야? 10만 원 통 아저씨 가겠습니다. 10만 원 통 아저씨 가겠습니다. 10만 원 통 아저씨입니다. 따시면 100만 원 끝이에요. 야, 이런 거 진짜, 진짜. 대역전, 대역전. 나올 때는 안 나오네. 나올 때는 안 나와. 이거 튀어나오면 대박. 진짜 이거 튀어나오면 진짜. 진짜 인정. 100배 줘야 돼, 100배. 우와! 우와! 그림이 딱 이유 그림. 아! 광수 형이 하듯이 꽂아야 할 것 같아. 여기 한 번만 꽂아봐, 제발. 소원이야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응. 아! 하나 날렸네. 아! 하나 날렸네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날렸어. 소원이라는데. 아니, 아니. 갑자기 뭐야. 소원 들어준 거야, 소원 들어준 거야. 아니, 아니. 진짜 모르겠어요. 광수 형 몇 개 남았어요? 두 개. 두 개? 나는 툭툭 꽂아야 돼. 아까 형 꽂듯이. 느낌이 오시는 데 있으세요? 없어요? 여기, 여기, 여기. 없어요?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아, 진짜. 아, 진짜로. 거기, 나도, 나도 계속 그 얘기하려고 그래. 여기 아니면 여기. 아니. 나와봐요. 아니. 나와봐요. 여기 해적이 있는데. 난 여기. 난 여기.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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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리스펙 해준다, 똥소리니까. 리스펙 해줘. 가야지. 네가 제일 똥소리인데. 자, 한번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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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나 왔어! 우와! 우와! 악워벼야. 우와! 나도 내가 널뵈谁 몰랐다. 또 몽둥이 왔어? 와 얘가 얼마 줄까? 나머지 다 준다고? 나왔어. 진짜 줘야지 뭐 이건. 내가 한다. 말도 안 돼. 어 뭐야 하하 형 뭐야 또 있어? 그냥 몽둥이야! 왜 왜! 그냥 몽둥이야! 야 그거 어떻게 해? 와 진짜 미쳤어. 제 미신교 하나 남겼어.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? 보여요? 저를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군용이 있었어요. 멋있다. 진짜 멋있어. 나 처음에 튀어나오는데 멋있었던 거. 형 잠시만요. 박수 형 일단 토크 좀 해야 돼. 남는 거 좀 줘야지. 이광수 씨는 100만원을 뺀 5만원을 사회에 환원하셨습니다. 사회에 환원하셨습니다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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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한테는 그래도 형 3만원을 줘야 해. 좋은 일 하네 좋은 일 하네. 사회에 환원할걸.